연금술사 직업연금술 취미연금술 좋아하는 것 주석 알루미늄 창현 실하는 것 니켈납 던전의 온이웨 현자의 돌 속지마 곰이야 하아 발명가는 좀 쉬운 캐릭터 아닌가 캐릭터형 탕머가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랜 지병이었던 납축병입니다 꿀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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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꿈 속삭임 뭐야 새로 추가된 장비인가? 앗 에임 끌어치기하다가 백살이랑 약화산 피해를 입힌다 일단 쇼낸 일단 썩궁 나법상 약화 속성 오데미즈 이 젠장 아 그래도 거울을 못쓰게 하긴 했네 검 갈고 검 갈고 아이 검 안 떴다 테레민 아가블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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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지만 은근히 쎕니다 봐봐봐봐 둘라세 아 개쎄 리얼로 검 둘 다 두삼이네 이거 번역오류 아니야? 이거 번역오류 아냐? 허연방사기 들고옵시다 깨시 깨시는 필요없어 도개 강합니다 도개 강합니다 땅이야 음 아 리사이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급 구독 아 세상에 아이고 고급 구독 감사합니다 와 고급 구독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골든 블러드 트레일 황금 항아리 사용 가능 황금 항아리 사용 가능 예시 락픽 장비 강화 뭐 강화 때리지? 망치 작아지는데 망치 작아지는데 가방에 뭐가 없어 템이 왜케 안떠 뭐 오오오오오오오.. 전기 피해에 약하구나 장비를 빌린다 고철 광선총 싼거 줘봐 아니 제일 싼게 3골드야 저쪽 상점도 가봐야겠다 지금까지 십온지 안보이네 아 훔치는거 가져왔지 그러면은 주술사 먼저 잡아야겠네 아 훔치고 아 훔치고 아 훔치고 가마소치라 별 보면은 주술사 1댐 불타는데 상비가 너무 없는데 아 뭔 놈의 바리케이드에요 야 이거 아 부베랑 너무 비싼데 근데 써야될거같애 무기가 너무 모자라 와 이걸 풀드 아야 6댐 맞았다 초콜렛 쿠키 꽈리지옥 13원 이거 가젯 미리 보기 이런거 좀 만들어주세요 고리버들 잡는거 엄청 쉬울거 같으니까 그 고리버들부터 잡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고리버들 아저씨가 왜 초콜렛 불을 써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받았네 광란 쿠키랑 전자석 놓고 연사광란 할까? 영등이 쓸때 오징어 잡지 니 주사위는 불탈이라 4개 실명 파리지옥 가젯도 괜찮네 근데 괜찮고 나버리고 선택지가 저 밖에 없다 쿠키 가젯은 꼭 좀 들고 가고 싶으니까요 빙결 너무 빡센다 0능 기다렸다가 1방에 보내버리죠 0능 소망 깍끼나다 아 기똥이죠 요즘은 도전자를 아무나 봤나보네 0능 소망 깍끼나다 야 어떻게 이렇게 세게 뜨냐 0능 소망 깍끼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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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쟤도.. 물에 약한가? 마비 먹엉 그래도 마비 사암은 정말 좋다 그래도 마비 사암은 정말 좋다 카우보이 진짜 세긴 세다 0등 아끼는 게 낫겠죠 지금 망치가 열일 해주고 있으니까 12뎀이나 맞는다고? 카우보이 결세는 Baba 안 좋지 car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둘 지금 불 두개 껴었으니까 바로 눈사람 털면 되겠죠. 눈사람 죽이러 왔습니다. 원턴 킬 수고. 도치 램프. 위조. 위조 카제식 하신대. 부메랑 강화 살구를 잡자. 사과먹고. 먹어 매굴. 또또또 소리 안 나온다. 아이 케밭님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음. 부메랑 던질까? 쿠키 좀 올려놓고. 이럴다. 이제 나올 겁니다. 요즘 주사위 던전 보면서 느낀 점은 이 스트리머는 상생 물발만 개를 해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이죠. 야 나냐. 두 칸짜리 터뜨려야 되겠네요. 전자석 터뜨리면 되겠네요. 아 광란 들고 가야 되나? 광란 보스전에서 쓸 거면 들고 가자. 보스전에서 광란 쓸 거면 이제 위조 태워야 되나? 위조 태워서 가젠 만들어야 되지. 투사위를 빼야겠네 그러면. 연사 광란 간다. 이거 초콜릿 약화 걸리면. 아무 효과 없지 않나? 어? 흑.. 절로 안 들어가네.. 음, 아무 효과 없다. 왜 피한대? 가젯으로는 뺄 수도 없어. 뭐 어쨌든 타임터는 안 죽으니까. 아이씨 죽을 수도 있었네. 부메랑으로 회피 빼고. 연사범이라더로 이제 복사를 잡으면 되겠죠. 필요했음. 개쓰레기잖아 이거. 꺼져. 이딴 거 왜 쓴? 누적이 아니더나 이게. 그래도 들고 와볼까? 아 뭐 두사위보다는 셀 거 아니야. 지금 위조 있어서 항상 쓸 수 있으니까. 스카하크. 얘 약화 걸면은 힘들텐데. 가짓이 워낙 좋아서 깰 것 같긴 한데. 잠김과 빙결 면역. 동굴의 천상의 메아리가 너의 미래에 관해 말해주는구나. 너는 곧 죽게 되리라고 말이라. 스포충이었구나. 아 그걸 스포하네. 부메랑으로 데미지 입은 것도 충전이다. 주사위 4개를 빙결. 아 씨. 부메랑으로 영웅은 두 개를 잠간다 야 비싼 것만 잠궈네 끝 아 끈질긴 주사위의 친구로군 돌려보자고 쓴 해골 해골판 안타깝게도 말이야 포기하는게 어때? 주작판 미믹 다이시 던져내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미믹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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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믹색